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. 삼성전자는 컴캐스트의 미국 내 5G 상용망 구축을 위해 5G 중대여, 5G 저대여, 전선 설치형 소형 기지국 등 다양한 통신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선 설치형 소형 기지국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최신 2세대, 5G 모뎀 칩이 탑재돼 기지국을 소형화, 경량화하면서도 데이터 처리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2배 개선된 제품이란 설명입니다.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로 미국 내 이동통신장비 핵심 공급자로 더욱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.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분야는 이재용 부회장이 공을 들여온 대표적 사업 중 하나입니다.